방학 기간 결식 우려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소식 TJB가 전해드렸는데 학생들은 도시락 대신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4천 원짜리 식권으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에 4천 원짜리 점심 먹기가 과연 가능할까요? 최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6가지 먹음직스러운 반찬이 담긴 이 도시락의 가격은 4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대전 결식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인데 편의점 제품과 같은 4천 원어치입니다. 반찬 양이나 가지수가 훨씬 적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방학 도시락 대신 식당에서 쿠폰을 내고 한 끼를 해결하는데요. 이번에는 영양 문제가 걸립니다. 결식 우려 학생들이 쿠폰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대전의 한 분식점입니다. 4천 원으로 고를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떡볶이, 만두 같은 분식이 전부입니다. 한창 잘하는 아이들 식사라고 하기엔 양도 영양도 한참 모자랍니다. 된장찌개 그런 게 몸에 더 좋잖아요. 여기 메뉴가 한정적이니까 맨날 와서 먹는 것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거의 다 분식류이다 보니까 좀 건강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올 여름방학 대전 지역 결식 학생은 6천 3백여 명. 하지만 이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주민센터 직원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기본 복지 분야 업무가 부담이 많아 방학 급식을 도시락 업체와 식당에 모두 떠맡긴 실정입니다. 반찬이 어떤 종류로 나오는지 언제쯤 배달되는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아는 정도입니다. 다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요. 방학 기간만이라도 급식 단가를 올리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학 중에는 조금 높여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 굶는 학생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방학 급식.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와 부실한 관리로 아이들 점심 식사는 빈약해져만 갑니다. TJB 최은호입니다.